제1회 월출산 경관나지 유채권 축제 아랑고구잡고 전국 페이스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요 자 계속해서 부산 영동은원이 또 올라오시는데요 야 응원부대도 겁나 많이 왔어요 요번은 반만 올라오신 것 같아요 반만 굉장합니다 부산이 또 인물들도 많은데 부산 갈매기를 또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머 여기 아가씨는 한 12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몇 살? 몇 살이에요? 13살? 왜 한 살을 깎아 만으로 만으로 요즘은요 어린 자라나는 새싹들도 장구를 많이 배우네요 각 분원마다 인물들이 계시는데 우리 부산 영도분원도 우리 예쁜 학생이 사진부터 찍나 봐요 지금 여기 아우 난리 났어요 이렇게 버스 두 대는 왔거든요 같이 놀려고 그래 부산 영도분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갈매기 갑니다 쁘구 아우 아우 지금 그 어디서 내 생각나 잊었는가 봄처럼 어렵고 그냥 보았던 순이 순이야 파도치는 우둑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나 한눈에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좀 영웅 나를 잊어버린다 지금 그 어디서 내 모습 잊었는가 내 모습 잊었는가 내 모습 잊었는가 모처럼 어렵고 그리움도 보았던 순이 순이야 그리움이 그리움이 물결을 지리며 오늘도 못 믿어 내일은 푸른 웃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부산 갈매기 부산 영도분원이었습니다 부산 갈매기 자료 한국의 신명 아랑구 고장구 핵심입니다